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항일 지역자본의 태동지로 출발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 금융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912년 영남 최대의 물산 집산지였던 부산구포에 설립된 구포은행. 최초의 민족계 지역은행으로 민족자본성장에 미끄럼이 됐습니다. 그 대척점에는 지역자본수탈의 통로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 문화원을 거쳐 지금은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산 경제계가 전국을 주름잡으며 부산의 금융산업도 꽃을 피웠습니다. 1967년 지역 상공인들이 출자한 부산은행이 설립됐습니다. 10번째 저축의 날 기념식이 10월 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은행과 삼보증권 등 250명의 개인과 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3억 원, 직원 83명으로 시작한 부산은행은 총자산 120조 원, 임직원 8천여 명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동남은행과 부산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등장하며 부산금융산업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IMF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성원으로 살아남은 금융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개발사업 금융주선, 부울경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은행뿐 아니라 부산으로 본사를 이잔한 다른 금융기관과 공기업들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전체 사회공원 예산 절반 가까이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거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년 정부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문화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미 증권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착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금융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이후 항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이전했고 바로 옆에 기술보증기금과 해운대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 문연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와 BNK 부산은행,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금융 관련 전시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한꺼번에 돌아보는 금융교육코스가 있는데요. 부산금융박물관 노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까지 개관하게 되면 부산은 금융교육의 중심지로도 그 위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이 부족해 해양금융과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